안녕하세요. 스타기업 탐방 정유진입니다. 오늘 찾아온 기업은 R&D 중심의 생체바이오 전문기업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는 의료용 제품들의 국산화와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 BNC가 2014년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 BNC는 2007년 8월에 설립한 R&D 중심의 바이오 전문기업입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생체제인 히아른산을 이용한 필러, 유착방기제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 중이며 시장의 리디에 부응하는 제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의약품, 의료기업체들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국산화, 미,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한국 BNC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생산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주력 제품으로 히아른산 필러인 큐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큐젤은 인체 구성 성분의 하나인 히아른산을 이용한 필러로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적고 보정이 쉬워서 우리 인체의 폭넓은 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큐젤은 최적 혼합기술로 주입이 쉽고 체내에서 오래가며 전탄성이 우수하여 주입 후 조형이 용이합니다. 히아른산 혼합기술을 사용하여 유착 방지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착 방지제 하이베리 제품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산은 콜라겐 창상피북제를 연구 개발하고 현재 인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히아른산과 콜라겐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BNC는 최근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한국 BNC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간 천억 이상의 필러 시장에서 한국 BNC가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입증된 안정성입니다.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그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최상품질의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노하우 및 인프라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 BNC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8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기준제품의 성능 향상 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계선상의 품목을 발굴하여 양진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품목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BNC는 인체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인체 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 BNC는 회사 연령이 짧지만 저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히알루산 필러와 유착 방귀제 외에 저희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업계의 동향, 무엇보다 중요한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끊임없는 연구 작업을 통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구시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 BNC 메디시티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스타 기업 탐방,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